아,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 때 누가 저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컨퍼런스에 총장 인사가 없느냐 그래서 내가 총장이다. 내가 총장급으로 한다. 그래서 상당히 하이퀄리티가 된 그런 축사를 해야 되는데 에 거기에 맞는 은술,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아포메디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설명 드리면서 오늘 컨퍼런스가 이 아포메디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포메디라는 말은 The Asian Federation of Material Studies Institute입니다. 말하자면 서양중심 문명 교수사 또는 서양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뭔가 아시아의 어떤 실험을 한 번 더 붙여보자. 그래서 이 메테리안 인스티튜트들이 모여서 결성을 한 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토 유니버시티에 있는 센터 For Islamic Area Studies가 참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경 대학에 Veterinary Studies Center 센터가 저희와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지중해 연구소는 물론이군요. 그리고 특히 아카데리즈에 있는 메테리안 시빌라이제이션 리서치 인스튜터가 여기에 멤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Korean Institute of Middle East and Africa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메테리안 세미나가 여기에 멤버로 계시는 리안 교수라고 대만 국립대학에 계시는 분의 링크 아래 메테리안 세미나 그룹 회원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 유럽올루월주의 또는 베타주의를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지 말고 뭔가 아시안의 시각으로 메테리안 지중해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중해 연구소 지중해 지역원의 역할이 지난 10년간 있었으면 앞으로의 또 7년은 그것을 더 강화하고 심화하는 데에 맞춰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 간에 어떤 협업체계 그리고 공론스포지움의 형태로 그 시각들을 더 공고히 하자는 그런 뜻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메디는 결국 지중해 지역원의 어떤 해외연구 네트워킹의 하나의 결과 이자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여러가지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킹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제에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포메디에 대한 관심 또는 의무한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컨퍼런스도 결과 지중해 지역원에서 열리 할 수 있는 행사대로 열리지만 그 기본의 시각 그 어떤 지향성 방향성은 결국은 이 아포메디의 시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몰타 대학의 지중해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분도 와 계시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네트워킹들이 더 강화되면서 아포메디와 지중해 지역원은 더욱더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는 그래서 지중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류문명사적인 어떤 기억, 공헌,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천착하는 유일한 연구소로서 더 크게 될 것을 그렇게 또 기원에 맞이하였습니다. Anyway, Thank you. On behalf of our Fede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hospitality to Mortha University including 장보드 , , , sorry. . And another scholar from Nort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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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Not you.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오늘 열례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성과 있는 그리고 아주 통찰력이 깊은 그런 학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